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당과 을지로위원회는 폭설로 일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지만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내 금속노조, 거제통령고성 하청주의 노동자들의 단식과 농성투쟁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청노조 그리고 원청노조 간부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오션 사측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이러한 방문과 면담 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참석하신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당 부단장을 맡고 계신 김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당과 을지로위원회는 미온적인 하나오션 사측의 행위를 규탄하고 향후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되어 일부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급하게 기차를 타고 저와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최고위원,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김주영 노동존중실천 부단장, 허성무 국회의원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성무 의원,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2년 전 유치한 지부장은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며 스스로를 창사란에 가두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투쟁 현장이 대우조선 해양이었고 지금의 하나오션입니다. 인수 당시만 해도 노동자들과 지역사회가 많은 기대를 품었지만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약속했던 하층노조를 포함한 오자, 안전협체 구성 등 안전조치 강화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고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470억 손배 간유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금 채불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오션 사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방해하는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하층 노동자들이 천막을 치료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산별로조 간부들의 출입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금속노조 거제통령 고성 조선 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 강인석 부지회장의 단식은 오늘로써 9일째입니다. 더 참다한 현실은 한겨울에 눈과 비를 막을 천막 하나 허용하지 않고 차디찬 바닥에 돗자리 하나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방문 결과를 노동조합 실천단 부단장이신 김주영 의원님께서 5자 협의체 사회적 대화 추진 부당노동 행위에 관해서 을지로 위원장이신 임병덕 의원님께서 임금 채불과 손배소 소송 관련 사회적 대화에 관해서 김윤 의원님께서 노동자 안전대책 및 의료 지원에 대해서 허성무 의원님께서 지역 상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존중 실천단 부단장을 맡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관사를 맡고 있는 김포 가벌 지역구라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어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실천단 부단장으로서 민병덕 을지로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그제 하나오션에 방문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대우해양조선에서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던 2022년 7월 10일 제가 방문했던 2년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주와 회사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정부의 방관, 비호를 등에 업은 재벌의 비정함이었습니다. 정당한 장소에서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 측이 부당하게 집회와 농성을 탄압하고 노조원에 대한 출입 제한을 시행하는 등 명확한 부당노동 행위를 행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에게만 재벌에게만 모든 것을 눈감아주는 것입니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민주당은 하나오션으로 하여금 원청 하나오션 하청업체, 원청노조, 하청노조 그리고 정부 즉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오자협의체로 안전대책 논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묵묵부답 지진 부진입니다. 하청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측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어떠한 조치에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태를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해온 것입니다. 올해만 하나오션에서 중대재해가 5건 발생했습니다. 이러고도 고용노동부가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로 두 명의 하청노동자들이 혹한의 날씨에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비바람 막을 천막 한 장 없이 바닥에 얇은 비닐만을 깔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인도적 차원에서 당장 어제 밤까지 천막이라도 허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경영진은 아무도 재량권을 갖고 있지 못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주인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하나오션도 고용노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12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와 하나오션은 즉각 오자협의체를 구성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십시오.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의 생명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동안전과 상생의 노사관계 회복을 위해 진짜 주인이고 진짜 사장인 하나경영진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을지로위원장 민병덕입니다. 저는 임금채불권에 대해서 그리고 손배가압류와 이거에 따른 상생대화, 사회적 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오션에서 하청업체의 임금채불권이 3건 정도 있습니다. 더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해소되고 3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오션은 올해 이익이 600조가 좀 높는 정도로 원청은 돈을 벌고 있는데 왜 하청은 임금채불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것부터 따지는 것이 먼저 필요해서 그러면 이것을 원청은 돈은 버는데 하청이 임금채불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청이 경영을 잘못하기 때문 아닌가? 아니면 하도급 계약에 무리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그 대금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성과와 관련된 부분이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놨고 지금 당장 임금채불을 해결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한 방안으로 공사대금과 관련된 선급금 지급을 얘기했는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금채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급금 외에 추가 지급금의 형태로 임금채불을 해결할 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 올해 안에 이 세 곳의 임금채불을 결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굉장히 뜨거운 부분인데요. 노조 하청 조합원들 5명에 대한 손해배상 470조 소송 중인 부분하고 그 다음 형사사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측에서는 배임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손해배상을 치하해주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기소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배임죄로 기소될 위험을 무릅쓰고 대표가 이 부분을 치하해 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배임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임죄는 회사가 노사 상생을 위해서 일부를 양보하고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이런 협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에 이익을 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배임죄가 되겠냐라는 부분 하나와 이것과 관련된 KBS 정연주 사장 사건에서 조종을 통한 것이 배임죄로 기소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던 그 법론리와 사건들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특히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서 조종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을 해주고 노동조합에 대한 것은 해주지 않는 것은 이거는 배임죄에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정당만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사회적 대화를 손배의 가압류 형사고소 치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을지로 위원장님과 동시에 정무위원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내분행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을 하나오션이 인수했는데 인수 과정과 관련해서도 저에게는 많은 의혹이 있어서 우리 을지로 차원에서 그리고 정무위 차원에서 그리고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이 하나오션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과 관련된 부분도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위원입니다. 안전대책 및 의료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한화오션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한화오션에서는 중재대회를 포함한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한화오션의 안전관리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식 9일째 접어든 노동자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병원이 있지만 단식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진찰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단식농성이 길어지면서 응급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급 후송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측은 이 시간 이후 현장 단식농성자들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 바랍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차별 없이 사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정기적으로 단식농성을 하는 노동자들을 진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후송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식농성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한화오션의 책임입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기업의 이익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질바르며 탐욕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화오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존중실천단,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런 한화오션의 비윤리적이고 반노동적인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화오션과 정부는 즉각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을지로위원회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하성무입니다. 경남은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중심이자 조선업 같은 중공업을 통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발전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과 열악한 노동환경이 자리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여전히 부족한 실증입니다. 한화오션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하층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활동탄압과 같은 비윤리적이고 초법적인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시절과 비교했을 때 현재 한화오션은 노동환경과 갈등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훨씬 후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노동자와의 갈등은 존재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지역사회와 노동자들 모두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예면하고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지 못한 결과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삶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증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화오션이 그동안 예면해온 사회적 책임과 비윤리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적하며 이를 즉각 시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익을 추구하는 전근대적 형태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화오시는 이제 더 이상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면하지 말고 안전한 일터 조성과 노동환경 마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저 역시 경남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의로운 산업 생태계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의 현장은 2022년 7월 그때의 시계가 그대로 멈춰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방문 이전에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방문하는 보좌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휴대폰 카메라에 모두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는 등 말도 안 되는 강요 또 협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일이 관계자가 나와서 당직자들과 또 보좌진들의 휴대폰에 스티커를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또는 16일 명태균씨가 구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어제 국회의원들이 과정을 거친 것처럼 명태균에 대해서도 정문에서의 명단 확인 그리고 스티커 부착 등의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명태균은 조서서 전체를 돌아보고 보고를 받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3일 뒤 2022년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불법 농성에 대한 강경 대응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노동전부 실천당 그리고 을지로위원회는 대우조선의 한화오션 인수과정 그리고 대우조선 해양 하청노동자들의 농성과정에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국정농단 진실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힐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별도로 배포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